음악 안녕하세요 정보대학 컴퓨터학과 임혜수입니다. 저는 오늘 노트 한 권으로 한 번에 공부하기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의 학습 전략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오늘 소개할 방법은 생각보다 시간이 조금 많이 소요되는 방법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방법으로 한 번 공부하고 나면 정확히 이해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어려운 내용이어도 헷갈리지 않고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학기 중 모든 과목에 대하여 이 방법을 사용하지는 않았고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조금 어렵다고 생각되는 전공 몇 가지의 과목에 대하여 이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제가 공부하는 방법이 여러분들의 공부 방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발표 순서인데요. 수업 중 수업 후 필기는 어떻게 하는지, 노트 필기는 왜 중요한지, 필기와 자료는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중 필기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교수님의 말씀과 나의 생각을 구분하여 작성하는 것입니다. 저는 수업 중에 교수님 말씀 이외에도 제가 생각한 흐름과 저만의 생각 또는 의문점을 함께 적어두곤 하는데요. 그런데 이때 교수님의 말씀과 제가 이해한 방향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교수님 말씀과 나의 생각을 구분하지 않는다면 잘못된 생각을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믿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교수님 말씀과 나의 생각을 구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펜, 색 등을 이용해 구분할 수도 있고 별표 등에 자신만의 특정한 기호를 정해서 구분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구분하면 좋을지 미리 정해놓은다면 수업이 빠르게 진행되더라도 쉽게 구분하여 필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교내 유학생이나 교환 학생들의 경우 언어적인 차이로 인해 수업을 따라가기 힘들거나 교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저 또한 가끔은 수업이 너무 어려워서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집중력이 떨어지기 쉽고 수업이 점점 지루해질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경우에 교수님의 말씀을 들리는 대로라도 적으면서 공부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어떻게든 들으려고 하고 어떻게든 필기하려고 하다 보면 점점 집중력도 생기고 이후에 복습할 때 필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수업 중 내용을 확실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들은 대로 필기하면서 공부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수업 후에 시험을 준비하면서 필기하는 방법에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단권화입니다. 단권화라는 용어는 예전부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말 그대로 여러 권의 내용을 한 권의 책으로 합치는 과정을 말하는데요. 강의 서적, 강의 자료, 서적, 수업 중 필기를 모두 한 권의 노트에 단권화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우선 저는 먼저 필기한 내용과 강의 자료를 빠르게 읽으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였습니다. 어떤 자료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참고해야 하면 좋을지 생각을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그러고 난 후에 노트 필기를 시작하는데요. 존재하는 강의 자료에 단권화할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노트를 한 권 만들어서 그곳의 모든 자료를 합치는 과정을 반복하였습니다. 전체적인 강의의 흐름을 파악했다면 필요에 따라 목차를 재구성하기도 하면서 새로운 자료를 만든다는 느낌으로 필기하였습니다. 제가 완성된 필기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저번 학기에 제가 시험 준비를 하면서 정리한 필기의 일부입니다. 저는 아이패드를 이용해 필기를 하는데요. PPT 자료와 책 등의 일부를 캡처해서 한눈에 보기 쉽게 합쳐놓은 후 보충 설명을 적으면서 필기를 합니다. 필기를 완성하고 나면 완성한 필기를 친구들과 공유하면서 스터디를 하고 빠진 내용을 보충하면서 복습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과목의 전체적인 내용을 꼼꼼하게 필기하다 보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손도 굉장히 아프고 귀찮은 일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필기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내가 직접 나의 언어로 어떤 내용을 표현하는 것과 남이 쓴 표현을 읽어서 이해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트 필기를 하다 보면 강의에 등장하는 용어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용어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내가 직접 내용을 표현할 때 그 용어를 사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노트 필기를 하면서 내용을 나의 언어로 표현하다 보면 용어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또 단권화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복잡한 자료를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PPT는 발표를 위한 자료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이 부족하고 눈에 보기 쉽게 하나의 슬라이드에 큰 그림이 들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PPT만 봐서는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서적이나 다른 자료도 함께 참고해야 하는 경우에는 더더욱 힘들게 됩니다. 만약 단권화를 한다면 이러한 불편한 점을 해결하고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강의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기 쉽겠죠. 큰 흐름을 알면 용어의 이름이 헷갈리다고 해서 내용을 헷갈리는 일이 줄어들고 큰 흐름 속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이해하기 수월해집니다. 또한 교환이나 유학을 오신 분들은 언어적인 차이로 용어가 더 어려워 보이거나 복잡한 자료가 더 복잡해 보일 수 있어요. 노트 필기를 통해서 그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렇게 잘 정리해 놓은 노트를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유학생이나 교환 학생 분들은 자주 이사를 갈 것이기 때문에 공부해야 할 자료가 부피가 많이 나가거나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이 큰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저 또한 이사를 자주 다녔기 때문에 공부해야 할 자료가 부피가 큰 것이 굉장히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필기를 가장 효과적으로 정리할 수 있을까 하여 제가 정한 저만의 방법인데요. 또한 이후에 연계되는 전공 과목의 경우 정리했던 노트를 찾아보고 싶을 때 당장 찾아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언제 어디서든 쉽게 필기를 찾아 볼 수 있도록 정리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이용해 필기를 하기 때문에 필기한 내용을 모두 PDF로 만들어 구글 드라이브와 같은 클라우드 기반 저장소에 저장합니다. 태블릿을 이용하지 않는 분들의 경우에는 중요한 내용을 사진 찍어 놓거나 정리했던 내용을 스캔하여 스캔하여 저장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소개한 방법은 고등학교 때부터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겪어 만든 저에게 맞는 공부법입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어서 그냥 눈으로 여러 번 반복하기도 했었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부분만 따로 정리하는 방법도 사용해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그러한 방법들을 사용할 때는 제가 놓치는 부분이 있었고 꼭 그 놓치는 부분이 시험에 나와서 어려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작은 부분도 놓치지 않고 제대로 공부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오늘 소개해드린 방법을 찾게 되었고 저에게 맞는 방식으로 아직도 가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방법 하나만을 맹목적으로 믿기보다는 여러 방법을 시도해보고 자신에게 맞는 학습 전략을 찾아가시길 바라면서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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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